앞뒤신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보며 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무대를 우리의 채울 수 있을까? 그래 우리의 채울 수 있어 해낼 수 있을거야 앞으로 달려나고 보자 I'm like a ball 날아갈게 네 목소리 들리는 곳 어디든지 난 지금 나는 중이다 그렇다 난 지금 지금 자기관리를 한 중이다 열심히 뛰고 날씬한 나로 돌아가 너희들에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지 화이팅 지금은 공연하기 전날 침대 위다 내일이 바로 공연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습해왔던 결과물을 보여주는 당일이다 난 이걸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래 푹 자고 화이팅하는 거야 달려가 보자